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선정기준을 가난의 기준이라고 표현하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. 이 지사는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복지 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꾸시다를 주대에 여닌 토론회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 탈북한 주민이 굶어 죽었다며 이는 가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당한 것으로 기준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지사는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제시하고 복지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.